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영입니다. 오늘 저는 여기 하이컵 베이거즈와 함께했는데요. 팬이 있었죠? 퍼스데이. 케잌을 우리 끝낼 수가 없으니 또 연영을 축하한다고 브랜드의 보생이 근데 이거는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어디 브랜드예요? 노메니얼, 호다, 로가디스, 카린. 사랑합니다. 노메코카. 지금 저희가 또 좋은 담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 끝나고 나서 살짝 해우소 갔다 와서 갈아입는 거로 하겠습니다. 호다는 이모님이 됐어요. 계속해서 내가 추구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택시, 귀요미가 아니라 정혁 이런 거. 그래서 좀 독보적인 캐릭터가 되는 게 저의 추구입니다.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. 지금 좋은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와 좋은 영향력을 줄이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. 그럼 또 만나요. 마이 컷! 안녕! 안녕!